다빈 다이 공항 가는 길 새벽인데도 사람이 되게 많다 하이 졸려요? 엄마도 졸려 앞으로 가 다빈아 이제 비행기 타는데 기분이 어때요? 졸리도 하고 싶어요 좋은 이유는? 좋은 이유는 하늘에 나우니까 싫은 이유는? 싫은 이유는 비가 추락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면 울 것 같아요 나이야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거짓말 춥고 있네 하이 다빈이 다이 엄마만 봐줘 이산아 보이지? 왼쪽 게 우리 비행기인데 우리 거 여기 찾으세요 이제 좌석 찾아가야 이거 바로 비행기 타는 거야 다빈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게 아빈 비행기야? 아 하이 아 아 아 아 아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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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